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IBOT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양기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비주얼 디스플레이 사업부 AI 빅데이터랩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입니다 이렇게 오늘 SDC 행사의 한 세션을 통해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제품과 서비스의 고객 사용 경험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개발 엔지니어로 근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솔루션을 사용해서 이전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대화형 데이터 솔루션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 소개에 이어 오늘 교류드리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션의 타이틀은 BIBOT이라는 데이터에 특화된 챗봇이 되겠습니다 BI 시스템과 챗봇의 만남이라고 부제를 칭한 이유에 대해서 각 중점 사항들을 통해 구축 배경과 접근 방식 그리고 개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보편적인 형태의 BI 솔루션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찰 내용에 이어 대화형 챗봇의 정의와 역할 범위, 기능들에 대한 구체화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개발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고려사항들을 위주로 사례를 공유드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어시스턴트의 목표를 일부 담아보았습니다 컨벤셔널 BI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슬라이드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고 대규모 인프라를 활용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통계나 추론 그리고 예측 단계의 빅데이터 활용 트렌드 역시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발전들로 인해서 정작 데이터를 잘 활용하셔야 하는 사용자들께서는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VD 사업부 역시도 스마트 TV, 제품 외에도 모니터, 게이밍 특화 제품, 프로젝터, 그리고 뮤직 프레임 등과 같은 다양한 사운드 제품들까지 폼팩터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능, 서비스가 풍부해지면서 데이터의 복잡도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비효율과 불균형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도 불현듯 갑자기 데이터에 특화된 챗봇을 떠올렸던 건 아닙니다 슬라이드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시려는 사용자들의 상징적인 질문들을 일부 담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요청과 분석 요구 사항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덩달아 통계 지표나 대시보드들 역시도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되고 또한 제공하게 되면서 많은 단점들 역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은 나머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잘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나 다양한 요소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EOS가 된 데이터들은 반대로 현재의 누군가는 절실하게 찾는 일들이 다방면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청이 있고 그 결과로 데이터 또는 시각화 요소들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비효율을 개선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수단은 대화하듯이 자연어로 요청하는 것이고 수년 동안 다루었던 요청, 질문들에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고민을 할 시점엔 GPT나 LLM 등과 같은 기술들이 세상에 선보이기 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versational BI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LM이 등장하기 전이었지만 한창 우리에게 맞는 챗봇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던 때에는 이미 금융, 상담, 숙박, 예약 등 넓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챗봇들이 쏟아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챗봇들이 지향하던 것은 전문 상담사가 수행하던 역할을 일부 자동화하거나 숨어있는 메뉴, 기능, 정보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팀이 고민했던 데이터의 영역은 이것과는 조금 달리 사용자가 던지는 질문에 적합한 결과 데이터들을 수치상의 오류가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전문화된 영역의 기능들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부서, 직무 영역에서 사용될 통계 수치들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구체화하는 데 시간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하기 시작했는지 단계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텐트 분석 슬라이드에서는 데이터 챗봇의 기능을 고민할 당시 과거에 받았던 질문이나 이메일, 전화 연락까지 떠올렸던 경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동일한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각자의 상황이나 요청 배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표현을 하거나 심지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정의를 하지 못한 채 요청하는 사례가 다방면으로 발생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사용자들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알기 어렵고 그 데이터의 속성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서 던지는 질문과 매치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시는 사용자들의 요청들을 그리고 매치되는 데이터들을 단계별로 접근하고 범위를 명료하게 설정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Conversational BI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챗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구축할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솔루션의 사용자가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영역에서는 분석 주제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과 활용 단계별 정의를 실시하고 챗봇에 담을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기존 BI 솔루션들을 통해서도 이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KPI들만 제공한다면 챗봇의 역할이나 기능이 제약적이 될 것이며 복잡한 분석 결과까지 단번에 고려하기에는 결과 데이터의 품질 문제나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리스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범용성의 초점을 활용 빈도, 활용하는 사람들의 조직 분포, 계절성을 띠는 질문들 등을 고려하고 범용 KPI에서 일부 도메인 지식이 필요해서 분석이 쉽지 않은 영역까지를 그 경계이자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핵심 데이터셋과 실제 제공될 수 있는 수치 결과에 해당하는 다양한 매저들을 선정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여기까지 빌더형 챗봇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했던 단계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려보았고 실제 개발 구축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적용하였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I봇 개발 스토리와 접근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제 개발 단계의 설계 요구사항에 적합한 접근들은 큰 분류를 들어 커버리지와 NLU 그리고 NLG 중심으로 구체화를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연결 가능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떤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해야 하는지 그 리스트를 전체 확보하고 기존 사용자 질문이나 요청 영역에서 확보되지 못한 데이터들은 후보군을 우선순위로 부여하여 목표를 수립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목록화한 데이터들과 요청 질문 데이터베이스 간의 릴레이션 맵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래매틱한 방법, 수기 작성 등까지 많은 유즈 케이스들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릴레이션 맵을 토대로 자연어 입력에 대해 인텐트를 이해하고 적합한 데이터를 지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 차원의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NLP 관련 모델이나 빌더형 챗봇 개발에 관련된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서비스들까지 다양한 리서치 활동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 세상에 알려졌고 훨씬 더 지능적인 시스템 설계가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 장에서는 LLM과의 조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빌더형 챗봇을 개발하면서 역시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유사 표현의 문맥적 의도를 챗봇이 잘 이해하지 못해 폴백 메시지 건수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LLM에 부여하고 활용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하게 확보하더라도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질문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질문을 생성하거나 데이터 답변 이외에도 처리해야 할 요청 의도를 분석하거나 프로시저의 파라미터가 될 엔티티를 추출하는 등에 접목하게 되면서 기존 빌더형 챗봇의 제약이나 어려움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더에서 보시는 질문은 BI봇을 통해 질문하고 그 결과로 취할 수 있는 응답과 데이터들을 예시로 담아보았습니다 사내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블러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서비스 특화 챗봇에 대한 영역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존 시스템이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들과 어떻게 연동하고 통합을 할 것인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용화 설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정 질문의 유형마다 각기 다른 프로시저를 설계한다면 엄청난 오베회대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형과 종류가 다르더라도 유사 수준의 프로시저 설계와 엔티티를 포함할 수 있는 질문들과 여기에 대응되는 데이터들을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 영역이나 제품 서비스 분야에서도 특화되어 있는 표현들을 담기 위해서는 NER, 즉 네임드 엔티티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결국 임직원분들의 발화 패턴이나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문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VD 사업부의 경우는 특정 제품이나 폼팩터를 지칭하는 용어와 표현 그 외 기능이나 서비스, 지역 등을 표현하는 일종의 문화들이 있고 그러한 정보들을 정성적인 노력으로도 많이 확보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면 서비스 레벨에서는 어떤 결과를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노출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보신 만큼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BI봇이 어떤 영역의 답변과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연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용자 질문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에 있어 내부적인 데이터와 외부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사용자가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기존 BI 시스템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연동 방식과 프로시저에 집중하고 빈도가 높은 반면 준비되지 못한 데이터들은 BI봇 솔루션의 자체적인 구성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외 서로 다른 목적의 데이터 시스템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고 이와 연관된 질문들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퀵링크나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부분의 편의성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 결과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데이터 탐색이나 심화 분석이 필요한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참고하면 좋은지 또는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목적은 특정 개발자나 도메인의 전문가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서 챗봇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 추진사항에서 사례를 들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향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아이봇의 궁극적인 목표는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이터 어시스턴트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치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이것을 시각화하는 내용들 이외에도 또 다른 접근들을 가능하게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 사례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예시가 되는 내용들을 언급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례 양식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템플릿 형식으로 포함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데이터 스펙들을 기반으로 수집되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사내에 어떤 데이터들이 확보되고 있는지 그것으로 무엇을 분석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에서 집단 지성이 필요하고 로그 기법과 LLM을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데이터와 관련된 Knowledge Database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축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프로세스까지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들이 마련됨에 따라 VD 사업부에서는 25년부터 다양한 통합 검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석 주제에 대한 요청을 챗봇이 이해하고 연관된 데이터 사양들과 이들로 분석이 가능한 주제들을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VD의 제품, 서비스에 특화된 분석 툴과의 연동도 훨씬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던진 질문에 부합하는 분석 조건들을 추출해 내고 사용자의 분석 툴 조작과 설정 과정들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준비해 둘 수 없는 제약 상황에서 애드웍 분석 시나리오까지 접근성을 한 단계 더 개선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하단에 일종의 슬로건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챗봇은 사실상 생산성을 혁신하기 위한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이전에 있던 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집단 지성의 결과물을 모든 사용자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많은 연구와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양한 LLM 기술과 연관 생태계들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아이봇을 통한 종래 비아이와 챗봇의 결합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께도 연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아이봇 발표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